안녕하세요 정수현입니다 AI 5대 뉴스 6월 셋째 주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CBPR 이게 학회에 와 있기 때문에 CBPR 학회에 있는 뉴스들을 좀 전달해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 주에 너무너무 큰 뉴스 5개가 왕창 나와버리는 바람에 학회 뉴스는 못 전달해 드릴 것 같고요 그냥 큰 뉴스 5개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엔소로픽이 또 클로드 3.5 쏘넬을 발표했는데요 야 이게 최고 성능의 멀티모델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gpt4o 이게 뭐 굉장히 그 뛰어났었잖아요 근데 클로드 3.5가 쏘넬은 사실 오퍼서라고 우리 그 유료 모델이 아니라 공짜 모델이잖아요 공짜 모델 가지고서도 이걸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특히 아티팩트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간단하게 데모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거기다가 뭐 지금 바로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엔트로픽이 요즘 진짜 잘 나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뉴스고요 두 번째는 CBPR 지금 학회에 와 있는 동안에 두 개의 뉴스가 나왔죠 하나는 루마 AI라는 회사가 멀티모델 영상 모델인데 드림머신이란 걸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워크샵에 갔었어요 cto가 와 가시고 드림머신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좀 힌트를 좀 줬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모델이 나왔고 실제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마 AI가 그거 발표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그날 저녁 전날 저녁이었는데 전날 저녁에 런웨이가 또 런웨이 하면 영상 쪽에서는 원래 잔뼉을 굵잖아요 근데 오픈 AI 소라가 나오면서 쟤네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젠3를 발표를 하면서 젠3는 퀄리티가 또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소라를 뛰어넘는데 심지어는 실제로 더 쓸 수 있는 인프라라는 측면에서는 더 준비가 더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멀티모델 영상 모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굵직한 모델 두 개가 서비스와 함께 발표가 됐고요 네 번째는 오픈 AI 뉴스인데 오픈 AI가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일념으로 록셋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마지막 뉴스는 오픈 AI를 뛰쳐나간 치프 사이언티스트 일리아 서치캐버가 뭐 사실 같이 나왔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픽에 합류를 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자신의 창업을 한 회사를 한다 이런 발표를 했고 제 생각에는 뭐 일리아 서치캐버는 펀딩도 충분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섯 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엔트로픽부터 좀 먼저 볼게요 엔트로픽 클로드 3.5 쏘네인데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 이거 오픈스도 발표하겠죠 오픈스도 발표하면 이걸 더 뛰어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서 동시에 말만 한 게 아니고 클로드가 엔트로픽의 API하고 아마존 베드락 아마존의 클로드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 구글의 그런 AI 모델을 서비스하는 모델이구요 여기에도 전부 서비스가 된다 그런 얘기 했구요 그 다음에 속도가 두 배가 빨라졌는데 그 인텔리전스의 레벨은 보시면은 뭐 제일 중요한 비교가 GPT4 5하고의 비교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넘습니다 여기 하나 이거 수학 문제 푸는 거 하나 조금 떨어지고 다 넘는다고 했구요 심지어는 이건 공짜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State of the Art Vision 이라고 해서 비전 관련된 그 기능이 정말 뛰어나구요 저도 써봤는데 정말 잘 파악합니다 추론도 너무 잘 하구요 그리고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Artifact 라고 해서 옆에 이제 창을 띄워 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특히 같이 개발 같은 거 할 때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또 디자인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사용성이 굉장히 높인 그런 부분 그리고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Safety 하고 Privacy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뭐 각종 나라들의 규제 같은 것도 충분히 따른다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리고 Cloud 3.5 Opus 가 곧 나올 거다 이런 얘기 했구요 간단하게 보여 드리면은 뭐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그냥 Start 들어가서 일단 그 엔트로픽의 Artifact 기능을 켜셔야 돼요 저는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켰거든요 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그 Artifact 기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 해보라고 할게요 Try Artifact Function Function Functionality Showing Showing Cloud 3.5 손에 스파워풀 파워라고 하죠 뭐 What is a good example show me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냥 하는 거라서 그래서 3.5 손에의 Capability를 이렇게 Interactive Dashboard라는 데이터 대시보드를 만드는 그런 코드를 짜고 있죠 그리고 아마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가 나왔네요 나와 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 같은 걸 하면서 코드도 짜고 그 결과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서 뭔가 이제 개발하는 사람한테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Cloud 3.5 되게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뉴스는 루마이의 드림머신 볼게요 드림머신 페이지 이건데요 샘플이 벌써 말을 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이 영상을 이제 실제로 트라이를 해 볼 수도 있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 개발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영상 퀄리티 정말 뛰어나죠 한 1분 정도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얘네가 정말 독특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디퓨전 모델로 해서 2D 영상을 막 생성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처음엔 3D 캡쳐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3D 캡쳐를 하다가 2D에서 3D 전환하는 쪽으로 갔고 3D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가우신한 스플레팅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 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3D 환경에서 이렇게 좌우로 카메라 앵글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렌더링이라 그러죠 빛을 추적해가지고 빛을 그리게 하는 학습 이런 부분들을 했고 3D 모델을 기반으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2D에서 영상 생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3D 기술이 접목되면서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효율도 좋아졌고 당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됐다 보시면 이제 라이트 우리 생각들을 이렇게 진짜 같이 보여주게 하는 물론 이제 아직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뛰어난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드림머신이 또 굉장히 뛰어났고요 근데 약간 퀄리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 런웨이가 젠3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만들어진 것들이 놀랍습니다 진짜 여기 보시면은 이 뭐랄까요 이제 고해상도의 빛을 반사하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수준이 정말 높거든요 이런 것도 뭐 뛰어가는 뭐 이거 정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소라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알파라서 모든 사람한테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은 문제가 있겠지만 여튼 확실한 거는 소라가 아직 서비스 되진 않지만 런웨이하고 루마에서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하반기에는 분명히 소정의 돈을 내면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CBPR에서 여기 글을 쓴 아나스타시스 저마니디스라고 CTO 인데요 엔스로픽 3명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엔스로픽 런웨이에 런웨이 창업 관련된 이야기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이분이 또 CBPR 와 가지고 키노트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자랑은 많이 하긴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이 얘기였어요 초고성능 그러니까 사람들은 높은 성능에 정확하게는 고해상도라든지 퀄리티가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에 돈을 내려고 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컨트롤러블을 엄청 강조했어요 비디오를 생성할 때 너무나 쉽게 컨트롤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야지 쓸 거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월드모델과의 연결성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 런웨이도 정말 뛰어난 기업으로서 여전히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오픈 AI가 락셋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건데 만약에 지난주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메인 뉴스일 것 같은데 이게 좀 후순위로 좀 밀렸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프롬프트 쪽에 인프라 스트럭처 가지고 와서 쓰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업용으로 쓰게 되면 기업에 특화돼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분석을 제공하는 부분하고 데이터 인덱싱이라든지 쿼리 관련된 질이 관련된 기능성을 가진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엔터프라이즈 AI 사업을 아무래도 좀 추구하는데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했고 아마 엔터프라이즈 AI 사업을 좀 많이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진짜 트윗에 한마디하고 이게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그냥 문장 몇 장 몇 장 썼거든요 이게 단데도 그냥 굉장히 워낙 중요한 인물이라서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회사를 우리가 이제 만들 거고 슈퍼 인텔리전스가 이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치만 이걸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미션으로 해서 이거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팔로알토하고 테라비브에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로알토 미국이죠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키워나가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세 명의 이름을 썼어요 일리아 서치케브하고 데니알 그로스 데니알 레비 해가지고 다들 뛰어난 엔지니어들인데 뭐 아직 그냥 새 회사 이름만 나오고 뭘 하겠다는 미션만 나왔을 뿐이지만 워낙에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뉴스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번 수도 정말 뜨거웠네요 다섯 개 뉴스를 선정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개 뉴스를 선정해서 정리해 봅시다